진짜 잘하는데 이거 어렵던데 가라고! 앞으로 다시 와 어디가! 어디가! 오 잠깐만!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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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이런 일이 없었어요!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! 내가 할 걸! 어! 이 우지가! 저기에 꼽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? 안 내려와요 난 소원! 이런! 이런 일이 없었어요! 와! 이런 일이 없었는데 소원이! 그녀가 가능합니다! 이 미용실에 기증하셨어요! 갑자기! 와! 불빛이 너무 예뻐요! 와! 제가 어려운 걸 해내네요! 그러면 이거를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합시다! 한 번만 딱! 신비가 해볼까요? 신비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못하는 게 없잖아요 신비 그냥 여기서 하면 돼요? 댓글에 아! 나 어이가 없네! 그 아! 나 어이가 없네! 그 쓰신 분은 여기 들어온 공개자분이 지금 말을 못하고 내가 맞게 해놓은 거야 됐어요! 마지막 준비 시작! 자! 오야! 너도 언니가! 너도 언니가! 오! 아! 다시! 잠시만 더! 아! 아! 자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다시! 다시! 다시 놀라요! 자! 자! 야! 왜 그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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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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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했잖아! 그게 어려운 게 어려운 게! 아니! 아니! 저 한 번만 그냥 해봐도 돼요? 아니! 없어! 드론이 없어요! 드론이 없어요! 드론이 없어요! 자! 딩동 라이브! 드론이 없는 관계로! 나 눈물 나! 아! 6회가 마지막입니다! 함께 하시는 걸 감사드리고요! 나 눈물 나! 다음 주에 섭외한! 어! 분들은! 네! 취소할게요! 화시도 행사하시고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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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! 재밌다! 이야! 재밌다! 와! 함께 드론 할래요? 하나 둘 셋! 함께 드론!